선물을 선택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줘도 좋지만 기왕이면 받는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. 서울에서는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입학준비금을 학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교복 구입비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생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거죠. 학생들은 자유의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서 더 기분 좋고 알차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. 중고교 신입생을 위한 값진 입학준비금 우리도 고려해야지 않을까요?